김한솔이 누구인지 아실 겁니다. 이 콰아룬풀 공항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입니다. 지난 2월 북한 김정남이 피살되자 아들 김한솔의 행방과 안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죠. 당시 김한솔은 마카오 집 인근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김정일의 장남이자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해외에서 피살됐습니다. 김정남 암살 소식이 TV조선을 통해 전세계로 알려졌을 때 김한솔은 마카오의 집 근처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북한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이 밝혔습니다. 해외 생활로 호텔업에 관심이 깊었던 김한솔이 호텔에 취업을 한 겁니다. 이 소식통은 김정남의 외사촌 누이인 이남옥 씨의 호텔 취업 권유도 있었다면서 이 씨의 프랑스인 남편 쉬르맹 씨도 캄보디아에서 호텔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아버지 암살 이후 김한솔은 지인에게 중국 경찰이 데리러 오기로 했다며 우리는 안전할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김 씨는 이후 천리마 민방위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. 천리마 민방위가 중국 정부의 보호와 지원하에 김한솔 가족을 대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이채연입니다.